우리 빨리 짠하자 짠하기 전에 정치아 너 양말을 벚꽃 놨다 이런 걸 또 감싸주는 게 리더지 나도 리더인데 감동했어요 짠! 우리 짠하노! 경드 좋으다 첫 차는 물론 게임 할까요 이제? 게임 할까요 이제? 러비스테리1 기억도 깜짝이야 스테리1 안 기억 안 돼요 기억기 안 하면 저 한 게임 다 오는 시간 나 못 해 나 못 해 너 할 수 있다고 나 못 해 1 2 3 4 어 6 아 진짜 싫다 이런 거 해보겠네? 1 2는 귀요미 귀요미 아 여보세요 네 아 이거 엄마 스타일이야 아 예예 딜 아 아 자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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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벌써 웃기다 1 2는 귀요미 귀요미 2 2 안으로는 제공하는 거야 사죄가 놓을 거면서 왠지 민폐를 잠시만 아 아 아 아 아 목숨을 못해 나 목숨을 못했어 하리 1 2는 귀요미 귀요미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은 아 아 아 옛날 양이 하면 또 이렇게 아 시행불로 같이 연습할 때 용왕이랑 같이 방을 쓰는데 실장님이랑 같이 살았어 다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실장님이 들어오시는 시간이 밤이잖아요 또 실장님 안 들어오시는 거야 용왕이 그날따라 친구가 생일이고 이러니까 빨리 나가야 되는 거야 용왕이 이제 그때 작전을 짠 게 실장님 들어올 수 있잖아요 들어오면 반을 확인을 하세요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승효 형 내 분신 좀 만들어도 이러길래 정말 어린 마음에 바지에 신문지 넣고 해가지고 용왕이랑 똑같은 체형이 이제 후드티에다가 막 구겨놓은 다음에 일부를 딱 덮어가지고 승효이니까 옆에 이렇게 딱 눕겨놨어요 용왕이 자고 있는 거야 진짜 또 확인 받으려고 형 한번 봐봐요 이러니까 마 승효 니 천장 그냥 여기서 끝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만족하면서 용왕이 다 잤어요 형은 나가고 이제 용왕이랑 자고 있는 거지 근데 한 1시간이 지났나 갑자기 삐삐삐삐 직장에 많이 가야 될까 딱 불을 키고 들어와 용왕 쟤는 왜 자냐 이래가지고 깨어봐 이러는데 제가 이랬어요 용왕이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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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쁘잖아. 민망이 진짜 아파. 그래 우리 2014년도 파이팅 하자! 자 파이팅! 우리 영희원, 영희원 수고하셨습니다.